동네놈들 동네놈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동네놈들입니다. 오늘은 할 시장 핫 하나를 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알아보셔가지고 이렇게 특수 분양을 저희들이 이렇게 특수 분양을 가리게 됐는데 저희를 도와주신 귀한 귀인이 있어요. 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혼인소개 부탁드릴게요. 그래서 저는 금상 유튜브 하고 있는데 깊은 눈이에요. 이 친구가 대회에 나와서 대상으로 탔다고. 경력자의 경력자. 경력자. 이분이 아니지 그만 그만. 그만 그만. 저희는 김준수님께서 저희는 특수 분양을 해보셨습니다. 너무 잘했어. 그러니까 드디어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기다리시던 4탄 시작이 됩니다. 어떤 반응을 보일지 자 그럼 해상 포부카로 가보까 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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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 Wong 후에 후원 후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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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